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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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섰다 하면 그림이야 오늘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킹 아름다워 커피 커피 커피? 1€ 4인ás 그린맛 2€ 5----- 2€ 5----- 1€ 1€ Ciao 2€ 3€ 3€ 3€ 지금 오른쪽 밑에 파란 호수 보이거든요 호수 물 색깔 미쳤는데 물 한 번 통과 미친 거 아냐 진짜? 근데 호수가 이렇게 색깔이 이 정도까지 된다고? 여기 작은 도시에 마트가 3개나 있어 아 폴크 피그 정류컨에 고기는 없고 하몽이랑 큰 햄들 밖에 없더라고요 이수버 마켓 가보라고 에이! 에이 브로우 폴크 예스 예스 말린키 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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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료 캠핑장을 무료 주차장을 찾았어 여기 호수공원 내려가는 입구 와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장 에이! 시장 에이! 브로우 가사 훨씬 좋은 것 같던데? 그래, 운동하지 말고 운전하고 돼지고기 목살 천원치 와, 야채보다 도져만 같아 처음에 지글지글 볶았는데 못 찍었어요 뭐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밥이랑 같이 밥도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괜찮아 자, 이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잘 어울리도 저거 벌써 차이가 났어 여긴 저거 그 차이가 좀 더 탁니다 왜 이렇게 CloudLap 여러분이 새소리 좀 쉬어가면서 호수 한적한 곳에서 어 영상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괜찮다고 해줬던 형이 숙소인데 일찍 레스토랑 이에요 어이 가부진은 괜찮게 나오는데 대충 시켰는데 좀 왔어 여러분 여기 보이스카우트 같은 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인사 해줬거든요 차 구경 시켜주고 그 편집 한참 하다가 근데 여기 지금 보트 투어를 간대요 근데 자기네 어차피 그루핑이라 한명 더 타도 돈 안내도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해줘가지고 아니죠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좀 기웃기웃 하면서 보더라고요 차 그래서 자 일부러 먼저 말 걸어 줬거든요 땡기 보인 바이트 미 이 양 아이 가이스 아 매스 미스 투 야 예 요 요거가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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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으 으 어 마셔 브라시아 아 어 이스라엘 없다 어 그래 아 미아 미아 원래 바로 수 김아 링기 어 다 하셔 캡틴을 보내줘요? 네! 잘 만나서 만나요 알렉사 알렉사 저는 정 땡큐 땡큐 선생님이 나한테도 주셨어 캡틴 로미로 네? 네 너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운틴에요? 아니요 아니요 와 이래서 여러분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엄마 주시거나 하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야 겁나 멋있고 마을이 이렇게 가니까 제대완스 보이째? 자 잠깐만 산기세계 바람이 차네요 저희도 올리고 있어 여기 이게 상당히 따뜻하다고 쉬워주는데 난 잘 보겠는데 네 저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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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나 싶은 친구들 오늘 날이 4, 5, 6일 날이 되었나요? 9일 날이 되었나요? 내일은 집에 가게 되었나요? 네 오늘 날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10일간에 숨을 때가 있어요 12일간에 숨을 때가 있어요 12일간에 숨을 때가 있어요 15일간에 숨을 때가 있어요 15일간에 숨을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aventure 고지의 지갑입니다 계속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구찌 아드벤트리! 쿠찌은 리더! 완전 재미있는데? 와 얘네들은 10살, 12살인데 이거 하고 가면 뭐... 다 하겠네, 판타스틱! 여기 다른 세계 있는데요 완전 믿습니다 마르기 피로 다 바이다! 엄청나는 짠 짠? 짠 한국인들이 더 많은 관객을 방문해 볼게요 Piva Lake Piva Lake Piva Lake 그리고 사람은 이슈 네. 당연히. 이 라인은 지난주에 왔습니다. 네. 정말? 시즌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레벨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 안전하지?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라이크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가이드 형들이, 가끔 친구들이랑 와서, 바베큐도 하고, 저 밑에 텐트 치고 잔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이렇게 이쁜데 좀 안유명하지 않아요? 그럼 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 잘하셔? 구찌이 생기고. 구찌이 생기고. 네. 그래서 행복한 도기. 정말 행복한 도기. 좋아. 좋아. 저렇게 또 5일을 준비해와서 이렇게, 와 진짜 뭐, 9박 10일 동안 어마어마한 걸 배우고 가겠다. 최고인데요. 이런 거나 만들어서 할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보낼지 내가.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 얼굴이나 저렇게. 발에. 발에. 다리에 모기 물린 상태 같은 거 보면. 아. 아. 땡큐. 이넙? 이넙. 굿. 고건플. 여기 투어가 은근히 긴데요? 여기도 약간 이런 쉼터가 있네요 예, 슬립 That's good 대단해 Yeah, it looks more than one meter It's a really big one Thank you for inviting me Yeah You don't need to go to my bathroom It's 30? No, no, no Yeah, it looks more like this What's this? Yes Yes Yeah, this is what a nice job Yeah, this is what a nice life What kind of happiness is this? I don't know how happy it is It's not a nice It's not a nice How about the other sid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손가락 손가락으로 터끄리 하는거 보여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히스토리 를 6개월 상품이고 아우 깨우 그 볼 디어 보 디에서 고 빌 아 수장 시켰구나 이 원래 마을인데 아 서 그것나나 발전 발전 결정 어제 먹다 남은 국에 비빔밥 해먹을건데 계란 4개만 넣고 뚜껑 덮어버린 너무 많은데 이거? 로미로 친구 덕분에 진짜 너무 좋았다 밥도 겁나 맛있게 먹고 걸어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저기 수영하는 사람 재밌겠다 내일 수영이나 할까 보트 투어 할 때 우리 보트 기사 친구 그 친구 이제 현지인 친구인데 그 앞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맥주 마신다고 그리고 골든하워 너 찍을 거 다 찍으면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마침 밥도 다 먹었는데 frågments 안녕 안녕 여기 우리 buddy 여기 우리 우리 когда 반 죽는다 상관없어 나는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브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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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나중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거의. 거의 거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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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유부들이 사준 주스. 자막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 걸어가지고. 하하. 하하하. 내가 온よし와 커피 가격 доллар을 많이ẩigt. 하하하. 고맙습니다. seasoned 수신이. 1993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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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마시 Eli spirit을 열심히 얘길 땐.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카우양유 아아 지금 너희는 친구야?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우리 같이 놀아 이렇게 놀아 아아 아아 5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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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은 지금 전기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충전하는 거야? Hello guys Can I see inside of your house? Your van? It's coming through our little house Wow, it looks really cool It's a little bit tidy At the moment, second coffee time Yeah, sometimes tiny is more cozy Yes Wow, it's really good I love it Wow Kitchen It's made of high roof We had a rope Okay You built it by yourself Yes Did you? Did you guys by yourself as well? No But we found this nice couple And the father was It was super cold Inside of my van I lived there for two months Wow You did that You had a tough life But good bo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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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toilet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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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ide inside And then you can put this down and mak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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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understand well Okay, that's nice But I just sleep here Not make bed Yeah When I have like Girlfriends Or sometimes Sometimes have guests Just make big bed Yeah That's nice There has a wood deck There And a roof box And one solar panel Really like a little house Yeah Ending with a music festival in Slovenia Wow On the weekend Yeah, yeah, yeah Hey, nice meeting you guys Nice to meet you Yay Happy travel Thank you You guys are so cool Yeah Okay, I follow you guys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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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대충 좀 세수를 끝내고 우리 그 홍콩 노부부 있잖아요 지금 영국에 거주하신다는 여기 첫날 내가 와가지고 주차비 5유로 달라고 해서 어? 근데 왜 없지? 왜냐면 이제 뭐 국경 너머로 가야죠 점심 적당히 해결하고 노부부한테 조금 이제 뭔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한거지 피바 호주 좋았다 Have a good trip! 하하하하 자전거 두세 실고 떠나는 거 봐 하하하하 저 친구들 오늘 저녁에 꿀문 보름달이라서 요 밑에 산장 캠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름달 볼 거라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우리 여기 레스랑 아줌마한테 도움받고 시골 인심이 참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거든요 이제 물 충전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 존 올 더 베스트 이거 누가 적은거지? 아니면 아까 그 캠퍼밴드 그 동생들인가? 이 정도 큐트한 감성하려면 그 동생 그 아 그 그 누나 두 명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은데 해이 땡큐 써머지 나와 이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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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her 바이바이 예기 이 너무 뭐 do